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댄서 한모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긴 장마가 끝나고 오랜만에 비가 그쳐가지고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리액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세 번째 미니앨범을 들고 나온 ITZY입니다 여러분. 이번 ITZY는 신곡 Not Shy 라는 곡을 들고 나왔는데 Not Shy는 ITZY의 첫사랑 곡이기도 하고 정말 에너지틱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퍼포먼스를 들고 왔다고 하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등장인데요 지금 뭔가 우리나라 누아르 장르의 영화에 나오는 그런 뮤직비디오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 눈빛 약간 인트로 같은 느낌이 있네요 지금 너무 신난다 이거 벌써부터 온다 온다 아하이 정말 ITZY는 춤선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멤버들 간의 그런 호흡도 그렇고 춤출 때 이렇게 차가 달림으로써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하늘도 너무 청량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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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이 동작이 엄청 크진 않지만 되게 앙증맞으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것 같아요 와 이 상도 너무 시원시원하다 아하이 아하이 여느 걸그룹과는 다른 로케이션을 쓴 것 같아요 장소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아하이 뭔가 난 남자인데도 되게 이 춤 추고 싶다 이제 오 총 레츠고 아하이 이게 포인트 안무 같네요 이번 안무는 되게 뭔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모두가 따라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하이 오 뭔가 열립니다 저 지하 얼음 세계가 오 저 지하 얼음 세계가 오 오 또 올여름에 엄청난 잇지 열풍이 돌겠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거 퓨s이 간단하긴 하지만 연습을 엄청 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런 그루브 뭐 요 오 저희 노래는 마무리 영상도 있어 진짜 영화다 o 이번 뮤직비디오만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걸그룹과는 완전 차별화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한국 뉴하루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로케이션에서 굉장히 있지만의 카리스마를 잘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원래 그동안의 있지 같은 경우에는 안무가 굉장히 뭔가 빡세고 엄청 칼군무였는데 이번에도 칼군무이긴 하지만 되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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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는데도 뭔가 카리스마가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안무였습니다. 이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만 있지만의 분위기를 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안무였던 것 같습니다. 있지는 항상 이런 차별화된 느낌으로 굉장히 또 이번 늦여름도 있지의 열풍이 불지 않을까 싶고 저도 한번 후렴 부분을 따라해서 한번 틱톡에 올려봐야겠어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남녀노소 추기 되게 좋은 안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액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이제 긴 장마가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 모두 다 힘내고 또 마스크 잘 끼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케이팝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